연보성이 인성이 노답이지 근데 이 새끼는 나에게 좀 맞아야 돼 인성이 너무 노답이야 싸가지가 없는 새끼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 몽둥이가 철구다 연보성 잡는다 그치? 철구여 연보성 정말로 영보성 너 오늘 좀 맞자 최호성 소식 들었나? 실력이 불올랐다는 소리인데 너 오늘 좀 맞자? 최호성 나에게 대들다가 지금 방송 접었어 덤벼 바로 나왔네 영보성 너가 날 이긴다면 내가 네 방에 천 개로 쏘지 시청자가 피저를 켜놨다 쫄았나 왜? 자신이 없어? 우들부들 거려 우들부들 거리지마 살살 패줄게 이기면 천 개 쏜다 그대신 너 좀 맞자 간다 너 좀 맞아야겠다 간다 연보성 연보성 지고싶어요 연보성 너 오늘 맞자 너 상당히 무심이야 최호성 골 낸다 지면 방송국 문다구 비전표조 천 개 빠? 간다 넌 쏘지마라 어차피 내가 이긴다 내가 지면 천 개 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나 이혜준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오늘 형한테 숨진다 신문에 나올 준비 어디갔냐 이 새끼인가 연보성 이 새끼인가 아니군 연보성 아이디가 뭔가 얘인가 아니군 연보성 어디있냐 연보성 연보성 어디있냐 연보성 어디있는건가 연보성 어디있어 어디있는건가 어디있어 꽃보다 장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개발떼 개발떼 아이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연보성 아니 뭐에요 빨리 말하세요 연보성 아니 뭐에요 연보성 아니 뭐에요 빨리 말하세요 일단은 나는 이제 스파맨으로 병신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연보성 어디있어요 너가 노인성 연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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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승 55패 상당하군 상당수준 하지만 너가 이해준을 만났을때 56패가 될것이야 동의하는가 동의하는가 너 오늘종 상당이 맞췄 간다 자 여러분들 연보성 연보성이 나한테 말할때는 연보성 상당이 노잼이라고 해줘주세요 저 상당이 노잼이야 여러분들 나도 갈께요 죄송합니다 연보성 제가 여러분들 제가 누구에요 내가 누구야 내가 연보성한테 지면 방송국 문닫는다 스태프 에스티에서 이재동 이재동 후계자로 보호해있는 예준이야 간다 연보성 연보성 난 다르다고 이외조는 이영호를 만나도 떨지않았어 그럼 너가 지금 나를 도발해 가겠다 너 오늘 맞췄 내가 지면 1000배 쏟게 큰일이 없겠지만 시청자가 비정돼달란다 알겠나 난 난 그러고싶지 않아 프로의 매너를 잡고싶다 하지만 너 오늘 좀 맞췄 구추냉이 어서오세요 형님 너 오늘 좀 맞췄 간다 뒷말 하지마라 내가 지금 너네 한가지만 말해줄게 뒷말 보내는 새끼들 한명 추첨한다 추첨해서 형이 찾아간다 내 주먹 보여? 호도로에 얼음포치다 한대 맞으면 거위가 북극이야 알겠어 간다 집중한다 집중한다 내가 한가지만 말해줄게 연보성 포롤이 그때 잘했지 이재동도 잡고 정말 잘하는 테랑이었어 하지만 이재동과 나는 격이 다르단다 이재동은 무탈콘트롤은 유명하겠지만 나란사람 이예준 운영으로 정말 유명했어 이런 말도 있었지 빈택용이 이런 말을 했어 이재동은 이재동은 마치 2002년 월드컵과도 같다 기적이야 기적 얘가 운영으로 몇명을 남은 줄 알아 시체로 따져보면 백두산도 넘어 알겠어 너도 죽인다 연보성 너 죽인다 연보성 너가 지금 원배력을 간다고? 너 너 연보성 너 원배력을 가는 순간 너는 숨을 못신다 잘 생각해야 돼 너가 지금 원배력을 간 순간 너는 이미 졌다는 거야 나를 이기려면 BBS 8배력 후반에 끝내 운영으로 가면 답이 없어 그거는 이용호의 공식이야 이용호가 그런 말을 했어 철고랑 운영을 가면 20분을 숨을 쉬기 힘들다고 너 잘 생각해 운영 가지 마라 후반에 끝내라 쓰레처리 간다 쓰레처리로 발라준다 비전 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왠 줄 알아 비전은 내가 켜달라 안했다 너네들이 켜달라 그랬어 쓰레처리 간다 M12 빼라 SC12 빼라 그랬어 SC12 빼라 그랬어 SC12 빼라 연보성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가스로 쐬야지 해봐 해봐 미안한데 이거를 미리 예측을 했어 하하하하 미리 예측을 했다고 연보성 나는 너의 머리 위에 있어 니 머리 위에 있다고 연보성 니가 그거 짓는다고 그거 실수일 텐데 저글링 온다고 마린 온다고 하하하하 마린 빼라 마린 빼라 그랬다 마린 빼라 빼라 잘 뺐다 좋았어요 좋았다 형이 한가지 예고를 하자면 뮤탈을 갔을 때 여름 이미 본진이 거의 숙대받이 되어있다 이걸 잘 생각해 미용호가 그랬지 내 뮤탈 터렛 20개 이상 안 지우면 일주일의 뮤탈로 너의 빈틈을 지을 것이야 그런 말을 했다 알겠나 간다 연보성 패입니다 연보성 패 버려 투베럭 그렇지 연보성 잘하고 있어 너는 투베럭이야 투베럭을 해야돼 초반에 끝내 초반에 못 끝낼 시에 너는 나에게 죽었다고 복창 맺혀 왜냐 나는 쎄거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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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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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나요? 마린 오지마라 연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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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오지마 너 다 보여 지금 니가 뭐라는지 다 보인다고 연보성 오지 마라 니가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저글링 6개가 와있다 내가 예언하나 할까? 너 3초 안에 뺀다 말이 1 2 3 한 개 또 예언해줘? 한 개 또 예언해줘? 너 20분 안에 응다 배울까? 너? 나한테 개 털리고 눈물 짠다 그리고 방족을 하겠지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되돌아갈게요 자 3대 초배러 배터리 엠베 가사롭구나 가사로워 너무나도 가사로워 너무 가사로워 연보성 내가 한 개 또 예언해줘? 너 5초 안에 시킬다 1 2 3 4 5 끝났다 너란 존재 너무 쉬워 너란 존재 너무 쉬워 연보성 너란 존재 너무 쉬워 연보성 좀 더 연습하고 좀 더 자신이 찰지는 연구해 미안한데 메딕 살려라 미안한데 메딕 살려라 미안한데 연보성 메딕 살려 하하하하하하 연보성 정말 가사롭구나 연보성 연보성 하하하하하하 니가 여기 들어 온다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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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성 들어와 너를 환영해줄게 들어와 연보성 들어와 마리메디가 안 들어와 귀엽구만 연보성 너 좀 귀여워 마리메디 빼라 마리메디 빼 마리메디 빼라 그랬어 마리메디 빼라 그랬어 마리메디 빼라 그랬어 연보성 마린 메리 빼라 그랬어 왜? 내 무탈이 뭐냐 마린 메리 빼라 마린 메리 빼라 그랬다 빼라 너 죽인다 귀엽구만 귀엽구만 귀여워 귀엽구만 너무 귀여워 딜다른 스크린 가면서 널꺼 간다 형 열받았다 내 죄그림을 죽였어 나 좀 열받았다 너 팬다 간다 여사체 볼지 먹는다 시청자들아 내가 예고 하나 할게 연모성 이 새끼 20분 안에 끝낸다 형 예고했다 간다 나 좀 열받았다 예준이 열받은 것은 이거는 4대 재앙이다 재앙을 내리면 느삿없다 죽음 간다 너 죽었다 죽었다고 폭참 맺혀 연모성 연안중제 누구 됩니까 간다 연모성 마린 컨트롤 제대로 해 마린 컨트롤 마린 컨트롤 제대로 하라고 그랬어 제대로 해 마린 컨트롤 제대로 해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 죽었어 너 노잼이야 너 지금 연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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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노잼이라고 제대로 컨트롤 해라 들어온다고 그만 intervals 미 fucked up 연모성 정 brief 연모성 omme 연모성 연모성 하하하하 하하 헤이 핫흠 잘 보셨나요? 연보성 어떻게 된건가 연보성 저 상당히 노제입니다 연보성 연습을 해라 나를 잡는거 저거를 잡지마 나를 잡아 나는 제4의 종족입니다 알겠나 나는 저거랑을 달라 나는 저거가 아니야 제우스지 나는 신이야 알겠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연보성도 나한테 안되는구만 최호선 연보성 그 다음에는 누군줄 아나? 조심해라 박성구 마지막은 너다 저여정님 단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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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너 귀엽구만 연보성 너 상당히 귀여워 너가 이렇게 귀여운 일인줄 몰랐어 연보성 연보성 상당히 귀여워 너란 존재 좋았어 한번 해보자꾸나 연보성 너 귀엽구만 연보성 피해라 피해라 생생구 죽는다 연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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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성씨 연보성씨 땅크를 조심해 난 너의 뒤에서 땅크만 바라볼테니까 알겠어 연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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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지금 와리가리로 지금 클라이로 하고 있어 자 연보성 탱크를 맞으라고 한개 죽었어 어떻게 된건가 너 상당히 노잼인데 연보성 하하하하 연보성 정말 허적같구만 연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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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야 할텐데 연보성 여기를 못들으면 내 심장을 때릴 수 있다 연보성 여기를 죽여 분명히 말했어 연보성 여기를 간파해 아니면 너는 질것이야 탱크 이쪽으로 오고 그렇지 한번 빼 본진으로 들어와 싸그리 들어와 싸그리 들어와 싸그리 들어와 연보성 한번 빼면 돼 나는 참 귀엽구만 상당히 귀여워 상당히 귀여워 상당히 귀여워 연보성 고성아 형이 간다 어쩔건가 연보성 무리를 좀 하는데 왜 부들분을 죽이신가 하하하하 연보성 널 안줄지 정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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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성 귀여워 연보성 하하하하 연보성아 미안한데 형은 좀 세다 연보성 이런 말이 있지 나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 우사인 몰두가 그런 말을 했지 자 끝낸다 탱크 피해라 근데 살려주지 못해 나는 악마니까 하하하하 연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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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엽구만 연보성 하하하하 고성아 고성아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제대로 보여줘봐 아니면 너는 나를 모르는다 연보성 알겠어 고성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어떻겠어 좀 맞아야겠지 고성아 고성아 너 좀 오늘 맞자 누구한테? 나한테 고성아 간다 고성아 우리 보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네 방풀이신가 해 방풀하라고 보성아 너는 방풀이라도 안돼 왠줄 알아 나는 신이야 아까 전에도 말했지 나는 제우스야 고성아 우리 보성이 정말 귀엽구만 우리 보성이 정말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보성아 자 아이고 자 이쪽으로 온다고 자 이쪽으로 와 자 이쪽으로 와 보성아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와 근데 피나무라 보성아 우리 보성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분인지 몰랐네 우리 보성이 자 보성아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자리세를 내라 자리세를 안낸다 이기야 그러면 너는 좀 맞자 자리세를 맞는다 여기 자리세를 안내 우리 보성이가 그러면 너 오늘 맞아야지 보성아 너 오늘 좀 맞자 보성아 오늘 좀 심하게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보성아 오늘 너 좀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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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아 인천사 못해 우리는 심혁이야 보성아 알겠어 너는 안 돼 뭐하면 안 돼? 게임하면 안 돼 너는 허접이니까 보성이 사모자 살려줘 싫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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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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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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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나요. 안녕. who. 안녕. 뭐. 안녕. 안녕. 저글링이 끝나라. 그러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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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이 말이지. 그러면 너 서서히 죽여준다. 숨통이 죽여줄게 한다. 시청자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좀 닥치고 해라. 왜 그렇게 아가리를 터느냐. 너 중위병 걸렸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시청자들아. 아니 쓰레기들아. 나는 다르단다. 너네와는 종국가체가 들려. 너네는 인간이라고 부르지.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이미 인간을 넘어섰어. 한 가지 한계를 더 말해줘. 뇌를 20% 쓸 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그랬다. 나는 뇌를 50% 쓰고 있어. 얼마나 지수 뭔지 알아?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런데 뇌 안 나는 줄 알아? 무슨 일이야. 간다. 집중한다. 연보성이 기운 점이 단 하나 있다. 얘들아. 뭘까? 연보성은 지금 지 주제를 모르고 있어. 연보성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하는 텐 아니야. 그걸 인정을 해. 인정을 해주지. 그런데 연보성이 나를 꺾을 수 있을까? 연보성은 지금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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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파베 미안하다 형이 좀 도도록 한다 어느 안전이라고 들어오나? 어느 안전이라고? 하하하하하하 연보성 너는 나를 너무 무시했어 어느 안전이라고 들어오나? 들어갈땐 들어와도 나갈땐 니 맘이 아니야 메디가 메디가 살고싶지? 살고싶지? 미안한데 아까전에 죽음을 이루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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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뭔지 모르겠다 너는 지금 상당히 실력이다 간다 연보성 그 이름 석자 이름이 연보성 너? 연보성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 말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유탈 뜨는 순간부터 내 유탈 컨트롤을 하나하나 내 심장을 뚫게 될 것이야 간다 더 많이 깔아라 내 유탈은 누구보다 빠르니 터렛 50개 박아라 크리안 더는 나를 막을 수 있어 터렛 50개 박아라 그랬어 50개 박아 귀여운 새끼 사여준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 정도의 배포는 보여줘야 되는거 아닌가 예준으로써 미안한데 두 번의 깨에 남았다 두 번의 깨에 남았다 다시 돌아오겠지 연보성 귀여운 새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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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새끼 하하하하하하 라임 띄러구요 귀엽구마 연보성 너란 존재 상당히 귀여워 연보성 딜을 조심해라 연보성 연보성 딜을 조심하라 그랬다 연보성 딜을 조심하라 그랬다 연보성 딜을 조심하라 그랬다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구만 귀여운 연보성 두 번 줄게 연보성 이거 어쩔건가 하하하하 연보성 연보성 보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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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좀해라 너 상당히 노잼이야 연보성 연보성 상당수야 상당수 여기가 인당수인가 빠지지마 하지만 너는 나의 매력에 빠지게 될걸 연보성 하하하하하하 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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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홍 소진가 하하하하 연보성 지여구만 하하하하 연보성 다디언으로 가주지 하하하하하하 연보성 연보성 귀엽구만 귀여워 귀엽구만 하하하하 연보성 시파일러 나왔다 연보성 이쪽으로 오지마 연보성 지고싶다 지고싶어 너무나도 지고싶어 연보성 나에게 패배를 느끼게 해주길 바란다 연보성 그렇지만 그건 힘들어 차라리 차라리 통일이 된다 그래 하하하하하하 연보성 귀엽구만 연보성 연보성 못들어와 못들어와 너무 심노잼이야 연보성 하하하하 연보성 여하 이쪽으로 들어와 그래도 우리 보송이가 많이 컸어요 누구보다 빠르지 남들과도 다르지 남들과도 다르지 정신차라 연보송 정신을 차라 연보송 또 들어온다구 연보송 정신차라라 그랬어 정신차라 연보송 정신차라 연보송 정신차라 연보송 정신차라 연보송 정신차라 명 дост Noveuela 정신차라히 정신차라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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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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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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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